얘나가 진짜 겁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전화를 해봐야겠다. 언니! 자고 있었어? 저거 뭐야? 에? 에? 잠시만요. 지금 촬영 중이에요. 안녕, 인나요. 언니! 저희 지금 도움을 받아야 돼요. 파충류 카페에 왔거든요. 진짜요. 아니 너무 무서운데 어떻게 했어요? 아니 뭐 시키니까 한 거지. 아니 뭐 팁 같은 거 없어요? 그니까 뭐 없어. 버텨 열심히 번쩍을 낼 수가 없어, 그거는. 에? 그냥 해야 돼? 그냥 그거 딱 해야 돼. 이쁘 라이프가 해줘야지. 뱀을... 뱀을 둘렀었다. 뱀다들은 머리를 모 잡았어. 모 잡았어! Paris 제가 실장으로 들어왔는데 wouldn't you do that. 네? Nepotism. SDT! 재컬 prize hardness 개봉 2 어요. 감사합니다.